처승까지 함께 갈 사랑 조선 성종 임금 때 일입니다. 하늘은 고려청자 색깔처럼 푸르렀어요. 강을 굽어보는 정자에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평양감사가 생일을 맞은 것이었어요. 가락에 맞춰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 어여쁘기도 해라.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인고. 기생들 가운데 가장 애띈 아이를 가리키며 감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난이라고 합니다. 간 열도 살이지만 노래와 춤은 물론 가야금도 잘 탄답니다. 또 글과 문장을 알아 시를 짓기도 합니다. 행수 기생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감사의 외동 아들 홍도령은 난이와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사설을 술술 읽고 풀이하는가 하면 운만 띄우면 바로 시를 써내는 재간동이었어요. 또한 춤 솜씨도 뛰어나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어울려 춤을 추게 해보아라. 잔치 흥이 한껏 오르자 평양 감사가 말했습니다. 난이와 홍도령은 어우러져 춤을 추었습니다. 팔을 접었다 뻗으며 어깨 더덩실 사뿐사뿐 걷다가 훌쩍 뛰며 빙글도는 모습에 구경꾼 모두 혀를 내둘렀지요. 두 아이는 한 쌍의 원앙처럼 어울렸습니다. 그 후 난이는 더 이상 기생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도령이 공부하는데 먹을 갈아주거나 시를 지어 묻고 답하며 놀아주는 게 일이었지요. 가끔씩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들려주는 난이를 감사 부부도 딸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홍도령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난이는 난초꽃처럼 어여쁜 처녀가 되었지요. 언제부터인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대 귀신의 시샘일까요?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창 깊어질 무렵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홍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도 관례를 치루었으니 장가를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난이는 기생이니 정식 결혼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장가도 들기 전에 첩을 들일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과 난이의 관계를 염려한 감사가 물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여자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홍도령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평양 가명의 모든 사람이 홍도령의 의젓함에 감탄하였습니다. 난이 혼자만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지요. 회자 정리, 즉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홍도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난이를 위로했지요. 난이는 미련 없이 훌쩍 떠나는 홍도령이 매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거짓인 것만 같아 밉기까지 하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서울로 돌아온 홍도령은 곧 후회했지요. 날이 갈수록 난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책을 보아도 밥상 앞에 앉아도 잠자리에 누워도 난이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난이가 그토록 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홍도령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곧 과거가 있다. 친구들과 산속의 조용한 절간으로 가 공부하거라. 난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속이 타는 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홍도령에게 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홍도령은 친구들과 충청도의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산새가 울면 난이가 노래하는 것 같고 발소리가 나면 난이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달을 보면 난이가 방글방글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를 찾아가자. 어느 겨울 밤 홍도령은 친구들 몰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이튿날 산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홍도령이 사라진 걸 안 가족들은 산을 온통 뒤졌습니다. 모두들 홍도령이 눈길이 미끄러져 변을 당했거나 산짐승에게 해코질을 당한 걸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홍도령은 난이 생각만 가득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평양까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다옥이 귀하게만 자란 홍도령에게 세상은 너무 춥고 고달팠습니다. 신발은 달아 떨어지고 옷은 헤어졌습니다. 갓도 다 망가져 초립을 주워 썼지요. 돈 한 푼 없이 나선대다 길도 모르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고 낯을 불키며 동냥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리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어 홍도령은 이윽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도령은 난이의 치마자락도 볼 수 없었어요. 새로운 감사의 아들이 난이를 자기 방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저 혼자만 난이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었지요. 난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국립 끝에 홍도령은 한 아전의 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전에 홍도령 아버지의 은덕을 입었던 아전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사 아들이 사는 집 앞마당에 눈 치우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홍도령은 눈을 치우며 방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좀 채 얼굴도 내밀지 않았지요. 저놈 빗질하는 꼬락선이 좀 보게 꼭 사막이 갔네. 문틈으로 보던 감사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꾸준일이라고는 손대본 적이 없는 홍도령이 일하는 폼새가 너무나 어설펐기 때문이었지요. 감사의 아들은 우스꽝스런 광경을 보라며 난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난이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홍도령은 가슴이 왈랑왈랑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밤낮 없이 그리워하던 난이와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홍도령은 난이가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초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아는 척도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를 찾아 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왔건만 나를 본 척도 않다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실망한 홍도령은 비틀거리며 아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홍도령을 몰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른 채 했지만 속으로는 홍도령을 만날 국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마음 아픈 일이라도 있느냐.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난이에게 감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인데도 못 가보니 불효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내가 제사에 쓸 물건들을 챙겨줄 테니 서둘러 다녀오너라. 하지만 내일 꼭 와야 한다. 감사의 아들은 몇 달 만에 난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난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다음 홍도령이 머무는 아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나나, 비로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이러고 있을 잠이 없어요. 내일까지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감사님 아들이 병사들을 시켜 잡으러 올 겁니다. 우리 멀리 도망쳐 살아요. 네? 난이가 눈물을 훔치고서 말했습니다. 좋다. 너와 함께라면 지옥인들 못 가겠니? 깊은 밤에 홍도령과 난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쉬지도 않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홍도령과 난이가 도착한 곳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난이는 갖고 온 폐물을 팔아 초라한 집을 겨우 장만했습니다. 이제부터 서방님은 공부를 하십시오. 부모님께 끼친 부류를 씻을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책을 여러 권 사온 난이가 말했습니다. 끼니는 자신이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하여 있겠다고 했지요. 홍도령은 이를 악물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난이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또 기운이 빠졌을 때는 격려도 있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 알성 과거를 열었습니다. 알성 과거는 임금님을 뵙고 치르는 과거입니다. 홍도령은 궤나리 보참을 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빼어난 답안을 써내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 답안지의 주인이 대감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이오? 급제자들의 답안지를 보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때마침 홍도령의 아버지는 2조 판사였지요. 제게 외동 아들이 있었으나 3년 전에 산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 줄로 여기고 장례까지 질었사옵니다. 임금님은 즉시 홍도령을 불렀습니다. 홍도령은 초라한 시골 선비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숨김없이 아래였지요. 임금님과 홍도령의 아버지와 모든 신하가 놀랐습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였으나 그대들의 사랑과 노력이 참으로 장하도다. 2조 판사는 난이를 정실며느리로 삼도록 하오.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 기생은 정부인은 될 수 없는 게 나라 법인데 임금님이 특별히 정부인으로 삼게 허락해준 것입니다. 집으로 온 홍도령과 난이는 성대학에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홍도령과 난이가 살던 산골마을을 좌랑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홍도령이 병조좌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성한 관찰사의 집안 옛날에 조령의 산마루에 잡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은 신령스럽고 영엄했어요. 고을의 수령들이 이 고개를 넘을 때는 반드시 말이나 승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한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강건해 귀신이야기나 길용화복을 점치는 일에 그다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관찰사가 마침 그 신단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행차를 호위하던 장교와 아전들이 일제히 관찰사에게 엎드리며 아뢰였습니다. 이곳의 신당은 영엄한 곳이 오니 신당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웬 요란을 떠느냐. 나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으니 가던 길을 계속하자. 관찰사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자마자 회오리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관속들이 두려워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조금 뒤에 비가 그치자 관찰사는 크게 노하며 말랬습니다. 저 잡귀의 집을 당장 불태워라. 네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명을 받은 관속들이 신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온갖 신들을 그려놓은 벽과 단창을 입힌 천장이 일시에 무너지며 재로 변했지요. 그날 밤 관찰사가 문경의 관사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관찰사를 꾸지 졌습니다. 나는 조령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신당에 바치는 제사밥을 먹은 지 백세가 되었는데 그대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신당조차 불태웠으니 그대의 맏아들을 죽여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자 관찰사가 그를 꾸지지며 말했습니다. 소귀신 뱀귀신이 사당을 차지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소문이 있어 내가 왕명을 받고 돌을 순찰하는 중이다. 잡귀를 쫓아내. 백성의 피해를 없애려고 직분을 다하고 있거늘. 감히 당돌한 혀를 놀리면서 내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느냐. 관찰사의 말에 귀신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그때 사람들이 황급히 들어와 관찰사를 깨웠어요. 큰 서방님께서 여독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태롭다고 합니다. 관찰사가 가서 보니 이미 아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간단히 치른 관찰사는 곧 본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관찰사의 꿈에 또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대가 만일 지난번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의 영령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대의 둘째 아들 또한 무사하지 못하리라. 관찰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침착한 태도로 정과 같이 귀신을 꼬지져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미처 잠이 깨기도 전에 집안 노속들이 달려와 둘째 아들의 죽음을 알렸지요. 관찰사는 더없이 비통해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이 또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을 연이어 잃었으니 그대의 슬픔이 크겠다. 너무 혹톡해 셋째 아들을 잡아가기 전에 특별히 먼저 와서 알려주는 것이니 나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 화를 면하도록 하라. 관찰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더욱 엄한 얼굴로 추상같이 귀신을 꼬지졌어요. 귀신은 여러 가지 말로 관찰사의 마음을 꾀려 했으나 크게 노한 관찰사가 칼을 뽑아 귀신을 찌르려고 하자 귀신은 그제야 물러나 뜰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어서조차 의지할 데가 없는지라 사람을 화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공께서 잃은 두 아드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용해 위험이 있는 채 했을 뿐입니다. 공의 셋째 아드님은 정승에 오를 것이며 타고난 명과 복을 받아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감히 범하겠습니까? 허황된 말과 장대로 공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으나 공의 바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지라 저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폐한 사당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지내고 있으면서 얄팍한 재주를 이용해 사람을 현혹하기에 그 사당을 불태우고 헐어버렸다. 이제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니 내 마음이 도리어 안됐구나.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 지낼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향후에도 만일 행인을 괴롭히거나 전처럼 나쁜 행동을 한다면 당장 사당을 부숴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다. 귀신은 관찰사에게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관찰사는 허물어진 사당을 다시 짓게 하고 꿈에서 본 노인의 형상을 자세히 그려 벽에 걸었습니다. 그 뒤로는 귀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백성이 없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큰 벼슬에 올랐으며 관찰사의 집안은 오래오래 번성했답니다. 며느리의 효심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런 며느리를 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시집에 남아있어 아직 젊고 예뻐서 다시 시집 갈 수도 있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한 남편만을 섬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나오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몹시 가난했어요. 그나마 시부모가 굶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가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시부모님은 그날로 몸저 누우시고 말걸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분들이니 그래서 며느리는 시부모를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거리가 뚝 끊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들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보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단났구나 끼니거리가 떨어졌으니 무엇으로 상을 차리나 며느리는 자신이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시부모가 굶는 것은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못한 며느리는 바가지를 들고 구걸을 다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밥 한술 얻지 못했습니다. 흉년으로 인심이 사나워져 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굶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돌아다닐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어요. 며느리는 마을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길바닥에 똥을 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똥에는 보릿살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가 어디론가 사라진 뒤 며느리는 그 보릿살을 얼른 채반에 주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몇 번이고 깨끗이 씻은 다음 보리죽을 쑤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바로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개 똥 보리죽을 시부모에게 드리려니 양심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기로써니 어떻게 이걸 시부모님께 드리나?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안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안방에는 시부모가 누워있었어요. 시부모는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며느리는 마음이 약해졌지요. 그래서 얼른 상을 차려 시부모에게 죽을 갖다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괴로웠어요. 시부모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큰 불효를 저질렀어. 그날 오후 며느리는 오랜만에 일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논에 모를 심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들판으로 나가 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치는 것이었어요.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논 주인이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가시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느님이 노하셔서 나에게 벌을 주시려나 보다. 며느리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벼락을 맞으려고 논뚝에 엎드렸지요. 마침내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는 벼락을 맞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논뚝에 작은 단지가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단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속에는 쌀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벌주시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셨구나. 며느리는 단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쌀을 퍼 시부모님에게 저녁밥을 지어드렸지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단지를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쌀을 퍼낸 자리에 또 쌀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퍼내고 또 퍼내도 단지 안의 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어보면 퍼낸 만큼 또 쌀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양식 걱정 없이 오래오래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었답니다. 영감에게 속은 도깨비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구두새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나 구두새인지 남한테 돈 한 푼 구워주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 지독한 구두새야 쌀이 아까워서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는군. 자기 땅이 다를까봐 밟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던데 뭐.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구두새 영감의 흉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구두새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구두새 영감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 밤중에 어떤 녀석이야. 창문이 다르면 어떡하라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구두새 영감은 씩씩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창문 밖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내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구두새 영감을 보자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50량이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구두새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구두새로 소문이 난 자신에게 처음 보는 사내가 돈을 빌려달라네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불빛이 비치자 모자 속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사내의 머리에는 뿔이 돋아 있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도깨비 녀석이었군. 구두새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인지 금고에서 엽전 50량을 꺼냈어요. 반드시 갚아야 하오 알겠소? 영감이 돈을 건네주며 말하자 사내는 물론이지요 꼭 갚아드려야지요 라고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밤 구두새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컹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엽전 50량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영감님 어제 빌렸던 50량이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도깨비는 밤마다 엽전 50량을 구두새 영감의 방 안에 던져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두새 영감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구두새 영감은 재산이 더 늘어나 마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제야 구두새 영감은 집안 식구들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도깨비는 처음 봤어. 한 번 빌려간 돈을 날이면 날마다 갚으러 왔거든. 하루가 지나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덕분에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지. 구두새 영감이 한 말은 금방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돌고 돌아 도깨비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도깨비는 땅을 치며 분해했습니다. 한 번 빌려간 돈은 한 번만 갚으면 된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그 영감한테 오십냥씩 갖다 바쳤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도깨비는 자기를 속인 구두새 영감이 괘씸했습니다. 응큼한 영감 같은 일하고 혼을 내주어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도깨비는 주변에 있는 도깨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구두새 영감을 혼내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게. 아주 동쾌하게 복수할 방법이 있지. 도깨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이 구두새 영감의 밭으로 몰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또를 들고 온 도깨비 말뚝을 메고 온 도깨비 그리고 기와장을 안고 온 도깨비도 있었지요. 도깨비들은 저마다 바쁘게 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음날 아침 밭으로 나간 구두새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밭에는 바윗돌이 쌓여있고 말뚝이 박혀있었으며 기와장이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도깨비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정신나간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들판이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도깨비가 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네 이제 홍수가 나도 끝도 없겠어. 이렇게 밭에 바윗돌을 쌓고 말뚝을 받고 기와장을 흩어놓았으니 말이야. 홍수가 나도 밭이 떠내려갈 걱정이 없으니 오죽 좋아. 참 작한 도깨비야. 그리고 나서 구두새 영감은 벼랑간 목소리를 낮추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도깨비들이 말똥 개똥 닭똥을 밭에 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다간 그늘이지 똥냄새가 나서 어떻게 이를라겠어. 귀가 밝은 도깨비들은 이 말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다시 구두새 영감의 밭으로 가서 바윗돌과 말뚝 그리고 기와장을 모조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밭에 말똥 개똥 닭똥을 퍼다 부었지요. 이튿날 새벽 구두새 영감은 일찌감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는 예상대로 말똥 개똥 닭똥으로 가득했어요. 구두새 영감은 좋아서 입이 한방만에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일부러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밭에서 이렇게 똥냄새가 나서 어떻게 일을 하나. 도깨비들은 구두새 영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밭에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구두새 영감은 그 해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혼자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말똥 객동 닭똥 만세다. 덕분에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야. 어리석은 도깨비들이 똥이 밭을 기름지게 하는 훌륭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도깨비들은 또 구두새 영감한테 속았던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만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만서가 길을 가는데 벼랑간 똥이 마려웠습니다. 정만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똥을 눌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늘렀네. 똥이 마려운데 눌 곳이 없으니 바지에 그냥 싸야 하나. 정만서는 똥이 마려운 것을 참으려 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무집이나 다가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잠깐이면 되니 뒷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정만서가 안절보절 못하며 간절히 부탁하자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정만서를 흘겨보았습니다. 우리집 뒷간을 쓰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돈을 내겠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만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으로 고약한 사람이네. 똥을 누면 귀한 걸음이 될 텐데 고마워 하기는 커녕 돈을 뜯어내려고 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했지만. 정만서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볼일에 봐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정만서가 돈 주머니를 꺼내며 묻자 주인이 대답 했어요. 20전은 내야지 그게 싫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정만서는 몹시 화가 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똥 한 번 노는데 20전이나 달라고?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군. 그래도 정만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0전을 내주고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뒷간으로 달려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지요. 그런데 정만서는 똥을 다 누웠는데도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급하게 된 것은 주인집 식구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똥이 마렵고 오줌이 마려웠지요. 이보시오 뒷간에서 나오지 않고 대체 뭐하는 거요? 주인이 뒷간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태어난 얼굴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뒷간에서 나오라 마라 하는 거요? 나는 이 뒷간을 20전을 주고 샀으니 오늘 하루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오. 알겠소? 주인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뒷간에 가고 싶어서 야단인데 밤늦게까지 뒷간을 차지하고 있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만서에게 애원조로 말했어요. 아무리 뒷간을 샀어도 우리 식구들 생각도 좀 해주시오. 내가 아까 받은 20전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와주시오. 그래도 정만서는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20전을 돌려받고 뒷간을 내놓으라니 그런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소? 내 돈 20전에다 20전을 더 보태서 40전을 주지 않으면 이 뒷간에서 밤을 꼬박 새울 거요. 알겠소. 그럼 20전을 더 줄 테니 제발 뒷간에서 나오시오. 알겠소. 그제야 정만서는 콧노리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똥도 누고 돈도 벌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답니다. 소똥을 밟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무밭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숲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호랑이를 보자 놀라기는 커녕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호랑이야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아느냐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무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할멈 나는 무를 좋아한단 말이오 그까진 무 몇 개 뽑아 먹은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리 야단이오 차라리 무를 하나 뽑아서 그것만 먹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한입 베어먹고 뱉어놓을 거면서 이무 저무 다 뽑아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건 무슨 심보냐 할머니가 따끔하게 나무라자 호랑이도 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무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모르니 뽑아서 한입씩 베어먹어봐야 알 거다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린데 언제 할머니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한 적 있소? 고작 무 몇 개 뽑아먹었다고 잔소리나 실컷 늘어놓고 호랑이는 볼멘 소리로 투덜 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호랑이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냐 할머니는 호랑이를 골려줄 좋은 꾀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맛있는 음식만 준다면 난 무밭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소 좋아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있는 밭죽을 쏘아줄 테니 그게 정말이오? 호랑이는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멈 할멈 고맙소 그럼 저녁때 찾아가리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먼저 화루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물항아리에 새빨간 고춧가루를 가득 풀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건에 바늘을 촘촘히 꽂아서 걸어놓고 부엌 입구에는 쇳동을 깔아놓았지요 마지막으로 마당에 멍석을 펴고 대문 앞에 지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팥죽을 쓰지 않고 안방에 누워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멈 약속대로 왔구먼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 호랑이를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호랑이야 팥죽이 빨리 먹고 싶지 그럼 내 심부름을 하나 해줘야겠다 일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거라 괜찮소 맛있는 팥죽을 대접받는데 그까지 심부름 중이야 그럼 먼저 마당에 있는 화로를 안으로 좀 들여다다오 그러자 호랑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화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 화로에 불이 꺼져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씨가 남아있을 테니 화로에 입을 대고 불어보거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화로에 입을 대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화로에 쌓여있던 제가 날아와서 호랑이의 왕방울만한 눈에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눈이 몹시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앞발로 눈을 비볐지만 비빌수록 눈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할멈 야단났어 눈에 제가 들어갔나봐 저런 어서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로 눈을 씻거라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담긴 물로 눈을 씻었어요 아 뜨거워 호랑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물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나 좀 살려주시오 에이구 이를 어째 자 이 수건으로 눈을 닦거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건네준 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에는 바늘이 잔뜩 꽂혀있었지요 바늘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호랑이는 눈알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할머니 감히 나를 속여? 호랑이는 할머니가 미워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이 아파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부엌 입구에 쇳동을 깔아놓았던 것을 미처 몰랐던 호랑이는 쇳동을 밟고 미끄러져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아서 단단히 감쌌어요 그러자 지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지고 강으로 달려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답니다 아버지 팝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는데 장사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네도 소문 들었나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지 살다 보니 별일도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팔아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마다요 저기 방도 붙어있는걸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과연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는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허 그거 참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니 세상 참 고르지 않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셔요 아들도 그러고 싶지만 돈 천냥이 어디 있어야지요 우리한테는 열량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오 돈이야 구워 쓰면 되지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안 사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천냥이나 되는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콧방귀를 뀌면서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고 이러니 할 수 있나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습니다 저런 집에 웬 돈이 있을까 하면서도 속는 셈치고 들어가 보았지요 가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돈 천냥이 있으면 좀 구워주십시오 천냥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늙은이를 놀리느냐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천냥은 뭐 쓰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사면 어떻게 모시려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저희 내외는 돈이 없으니 크게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면 어르신 한 분 못해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 천냥을 선뜻 내주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를 열두 번도 더 하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팔아먹을 지경이면 틀림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법 갖출 건 갖추고 사는 집이었어요 형편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버지를 팔려고 한담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험상 굳은 망나니가 나오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노인이 나오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찾아오셨소 그래 돈은 가지고 왔소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려나 돈을 주고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돈을 내놓았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아버지를 내줄 생각은 않고 그래 젊은이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늙은이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우리 내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서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소원을 풀었구나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하고 두 부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으니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팔려갈 아버지라네 내게는 자식놈도 없다네 그 방도 내가 거짓으로 써서 붙인 게지 내 들금하게 하늘이 도왔는지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뭐하겠나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지 사실대로 알리면 돈에 다물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헛소문을 낸거라네 이제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소원을 풀었네 이렇게 해서 두 부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고 노인은 바라던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돈 천냥을 구워준 할머니도 함께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며느리의 불씨 옛날에는 집집마다 불씨를 아주 귀하게 간수했습니다 요새처럼 불이 흔하지 않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어떤 일에나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있었지요 불씨를 어떻게 간수하느냐 하면 아궁이에 깊숙이 불 인거를 넣고 젤을 두껍게 덮어서 다독거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궁이 젤을 해치면 불 인거리 불이 벌겋게 남아있었지요 거기에 지피나 삭정이로 불을 당겨서 쓰곤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불씨를 오래 꺼트리지 않고 간수하는 것을 큰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만약에 불씨를 꺼트리면 아침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씨가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홀레를 다치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불씨를 맡아서 간수해라 이 불씨는 지금까지 질대를 내려온 불씨란다 그러니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정성들여 불씨를 간수했습니다 칠대를 내려온 불씨라고 하니 자기가 꺼트렸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조상님 베일 낫도 얻고 말입니다 저녁 저녁때가 되면 아궁이에 이글이글 타는 불 잉거를 넣고 젤을 덮어 아기 재우듯이 다독다독 도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궁이부터 헤집어서 불씨가 살아있나 보는 거지요 불씨가 빤하게 살아있으면 휴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무사히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같이 아궁이에 가보니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쩌녁에 그렇게나 정성들여 묻어놓은 불씨가 어이없게도 밤새 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누가 아궁이에다 물을 듬뿍 뿌려놓았습니다 물을 뿌려놓았으니 불씨가 살아있을 리가 있나요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트려놓았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트렸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 집 며느리들 사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불씨 한 번 꺼트렸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누가 일부러 물을 뿌려서 그렇게 된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별 수 없었답니다 당장 쫓겨날 판인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려주었어요 불씨 꺼트린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찌 불이 사람보다 귀하겠느냐 이제부터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겨우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시어머니 눈밖에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억울하고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궁이에 물을 뿌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단단히 벌렸습니다 그날 밤에 며느리는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놓고 부엉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누가 밤새 물을 뿌리러 올까봐 지켜본거지요 그런데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오늘은 아무 일이 없나보다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궁이에 나가보니 누가 물을 뿌려서 불을 꺼트려 놓았지 뭐예요 며느리는 그만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불씨를 꺼트려 놓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못 참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나서서 쫓겨나는 것은 겨우 면했지요 너도 불씨를 꺼트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하지만 또 한 번 불씨를 꺼트렸다가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해라 시아버지 덕분에 고비는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자기를 골려주려고 마음 먹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씨 꺼트린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별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을 얻어다가 아궁이에 묻어놓고 그날 밤에 며느리는 잠을 안자고 지켰습니다 부엉문 뒤에 숨어서 밤새 지켜보았지요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달기 올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달기 두 번째 올 때쯤 되니까 시커먼 것이 살금살금 나타나 아궁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사내 아이더래요 사내 아이는 아궁이 앞에 가더니 다짜고짜 아궁이에다 오줌을 노는 겁니다 아 여태 저 녀석이 새벽마다 아궁이에 오줌을 누워서 불씨를 꺼트렸군 며느리는 잽싸게 뛰어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사이에 눈치를 재고 도망을 갔지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니까 아이는 쪼르르 뒷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따라갔지요 바위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위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붙잡아서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보니 글쎄 그게 아이가 아니고 커다란 산삼이더래요 산삼이 오래 묵으면 아이로 둔갑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건 틀림없이 산신령님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씨를 칠 때나 지켜온 정성을 갸득하게 여겨 보내신 것이로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것을 얻지 못할 뻔했구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 뒤로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떠바들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저승까지 함께 갈 사랑 이야기에서는 그 시대의 법도를 이기고 끝내 사랑을 이룬 두 남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떠나갔던 남자가 헤어진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옥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였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